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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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안고싶으니 가족을 닮는다구 우리 딸로 이렇게... 이게 비슷하네 이거 마찬가지 좋아 보인다 아니 근데...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ㅎㅎㅎㅎ 여기는 전원님 우리 전원님 분사모님 여기는 양재우 씨 야쿠아 네 네 문은 블랙스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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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찍어요 주말에 뭘 안찍어봤는데 근질근질해 팬ồi precon racist 그ake 오케이 됐어! 오!!! 오우!! 대박이다! 내 편이 데리고 올게요 이제 잡을 것같애 아니 손을 빼 Lie 여기 손을 빼도 돼 일요일마다 오니까 힐링도 되고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날씨는 덥지만 좋습니다 아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전원일기 찍은 거 같은데 전원... 전원일기야? 자아 배경은 막 전원일기 깔면 되죠 이거? 자 따세요 저는? 어디가 돼 갖고 가네요? 방울도 봐도 아 방울도 봐도요? 끝냈어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가듭아서 옆에 퍼지는 거를 해줘야지 또 나거든요 아 끝을 완전히 깨끗이 잘라주라고요? 그렇지 겉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또 나아 와 여기 진짜 비가... 장난 아니다 저거는 뭐하고요? 회연아 좀 뒤로 가서 봐봐 아우 못하겠다 가시죠 더워져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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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너무 아파서 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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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나 받겠습니다 멀리서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나 뒷모습 찍으면 안되는데 아 뒷모습이요? 옆에 가서 찍으면 안되는데 야 너 긴모습을 찍으면 안되 이쁘럼 안되 이쁘럼 이쁘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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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도 되게 비슷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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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젠 Hola 롱 음식 아멘 아멘